히앗! 무슨 짓이야? 소림만 지금의 엔진을? 그럼 배가 추락한다고! 맞아. 우린 이 상선을 추락시킬 거야. 쓱! 안 돼! 아래 직간에 우리 동족들이 몰래 타고 있어! 아픈 사람들이야! 배가 추락하면 병을 고쳐줄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! 우린 죽을지도 몰라! 가만 둬! 으악! 수리야 빨리! 시간이 없어! 알고 있으니까 하는 일이다. 꺄악!